이번 시간에는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획이라는 것은 구상 다음에 나오는 단계이지만 사실 구상과 기획이라는 것은 칼로 물을 배는 것만큼이나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절차를 구분한다면 기획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겠죠. 보통 기획 단계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UI 모델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UI, 모델링, 둘 다 익숙하지 않은 말일텐데요. UI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죠. UI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유저는 사용자라는 뜻이고요.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접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조작장치들이 UI라고 불러요. 그래서 UI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켜고 끄는 버튼, 또는 노트북에 컴퓨터를 켜고 끄는 그런 버튼들, 그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 UI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웹사이트에 있는 버튼, 여러 가지 화면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UI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UI라는 것은 결국에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UI라고 한다 정도로 우리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건물을 여러분들이 짓는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짓는 것은 많은 비용과 자본과 위험이 따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건물을 짓기에 앞서서 이렇게 건물의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게 괜찮은 디자인인지 아니면 동선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어떤 정도의 바람에 얘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직접 만들기 전에 그것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가 건축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 컴퓨터 쪽에서 차용해서 가져온 개념이 또 모델링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UI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실제로 만들기에 앞서서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UI모델링입니다. 이 UI모델링이 중요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습니다. 즉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만들자? 라고 했을 때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실제로 만든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서로가 공유하기 위한 아주 편리하고 분명한 도구로서 우리가 UI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생활코딩이라는 생활코딩의 웹사이트를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대충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그 수업의 제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수업의 항목들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왼쪽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자세한 내용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블랙을 누르면 이 디자인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화이트를 누르면 흰색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기획자가 또는 이 만드는 계획 실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공유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게 기획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렇게 간단한 페이지는 사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진 않아요. 간단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웹사이트를 제대로 구축을 한다. 그리고 기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만 해도 천장짜리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장짜리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하긴 하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양의 기획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하기에는 힘도 들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하려고 하면 아주 많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링 도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그리는 겁니다. 간단한 건 손으로 그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고예요. 그 다음에 펜슬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모델링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컴퓨터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축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슬보다도 제가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유료인 것은 이 발사믹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발사믹은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 기능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 구경 삼아서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도구이지만 이 파워포인트 안에는 소프트웨어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기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획을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사력입대하지 못하면 결국에 프로젝트는 반은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은 아주 심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별도의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기획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수업의 목표는 결국에는 개발이기 때문에 기획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